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세임을 얻으리니, 세임을 얻으리리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첫 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이 40장부터 66장은 본인들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포로의 삶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인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일 것이며 축복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손수 세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거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에 대한 삶에서 약속을 주시며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에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즐겁고 편안했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타의적으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선택되어 구원받는 자부심,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바벨론의 방식으로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포로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포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무력함, 무지함을 불명히 생각하고 실감했을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여하께 숨겨졌다. 그리고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포로된 삶에서 느끼는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전혀 자기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자주 고통과 고난 그리고 절망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을 들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지금 우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길과 송사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며 되는 것입니다. 원망보다 송사보다 순종하며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치고 낙단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앞길이 답답하고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위로의 축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행할 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위로와 축복은 우리의 삶의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낙담되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 우리의 순종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살아갈 때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로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문제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시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고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28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오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라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나 듣지 못하느냐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이는 너무나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느냐 자세히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들려지는 말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진자는 이사야를 통해 설을 통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원망과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와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알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진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부신이라고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명철에 하나 없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한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들어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악기를 미리 내다보시고 무한하신 지혜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명철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설명을 못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을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한 번이나 자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으로 같이 되어나오리라. 되어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계획을 완벽해 이루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듣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우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이 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임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강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강함을 나타냈다가 결국 인간들은 우리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너지가 흘러넣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신 분입니다. 갈수록 지키는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갈수록 더 힘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에너지가 만약에 남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작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능히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10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응원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매하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천송하리로다. 우리는 다이세 고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이세는 처음에 낙심하고 불안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이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하고 불안한 자에서 찬송하는 자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이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음을 주시며 다이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낙담되고 답답하고 절망되게 우리의 순종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친 포로생활 속에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송사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곳에서 자신들에게 공급될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어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오. 다른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가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에게도 세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며 세임을 얻어 계속 다른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세임, 지금 우리에게도 힘들지도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임을 얻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우와를, 오직 여우와를 악망한다는 것, 악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말은 인내하며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이룰 것이라는 바람과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처리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때라도 뛰어놓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어야 한 것은 추상적인 악망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위해서 독수리처럼 담담하게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의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인내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꽃피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악망하며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지칠더라도 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나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곳에서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힘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여전히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때로는 돋는 사람이 먼저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은 무한 리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시며 우리는 힘든 일도 어려운 문제도 힘들지 않게 감당할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무언가로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세임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린 다시 일어나 모든 문제들과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도무지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 시작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너무도 가중한 사역으로 인해 계속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을 주셨습니다. 엘리아는 그 세임을 얻어 다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삶들의 놀라운 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생기가 도를 것이며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일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며 모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치게 됩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방전됩니다. 영원히 힘이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절망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새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과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 지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그 사람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일을 잘해내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모습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자, 그들에게 힘의 공급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한계의 도서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이 어딘지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소진되었을 때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사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바라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꺾구름을 당하여도 망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세임을 얻는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세임으로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심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된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 때문에 실패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세임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악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마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계속해서 이사야 38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두구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10편 145편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하를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독수리같이 날개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일 것입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두렵다고 합니다. 힘이 없다고 합니다. 지쳤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낭만되고 절망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송사를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우리의 시련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독수리 날개 졸라가는 홍대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들인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죽기의 가훈이 찬양하겠습니다.